우체 춤과 남부미녀 연곡으로 무대를 열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명나는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만나보실 무대는 비나리와 사물놀이입니다. 비나리는 고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로 천지개벽, 축원닭당, 살풀이, 앳풀이 등이 주 내용이며 사물과 함께 기원에는 진행이 됩니다. 사물놀이는 4가지의 타악기 구성의 놀이 협회로 가락의 변화가 다양하고 리드미컬하면서 각 악기의 매력을 따로 또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무대는 진보 복춤이 될 텐데요. 양손에 복체를 쥐고 어깨에 맨 몸을 치며 춤, 전통춤으로 흥겨운 몸짓의 다양한 복장단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신명나는 춤판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신명이 나면 저희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뭘까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의 우주 하나의 우주의 전주 남색 깨재고 텔레산 번 열자 시화 연통 떠나들고 이시화장의 등극식 상관상의 목화고 목화기 생겼도 나고 화옹 눌러들었지 못해 감췄는 융주도다 해영무라 왕산에 상관상을 마련하였지 확실히 정룡이 온 공군아에 이른 고로라 종량사랑 상대고 화선 박사랑 상이 미쳐 동작 강수 맞고 상당수 불러싸니 현선 대부분이다 원하는 그녀 찬데 찬이는 사만세계 남선은 다 우주로다 해영무면 내 한빛고 카페가 가정고 난력 이루신 건데 봉중사도 세대 소냐 봉중사도 세대 소냐 봉중살 불공하다 봉중살 비성살살 더 서두리살 원근이별살은 풍고 보돌아가 봉상살 봉상이 그니고 상살 봉상벗어 달쌍이라 창산촌 복채쌀 봉에 방해는 물난쌀 이수지강 회사를 타기 후 도정 남대는 실물쌀 흔들다 놓고 산인데 돌을 가들려는 섬쌍이라 산 나무 복신쌀 봉은 나무는 또 목쌍이라 산을 몰라 잔신쌀 절로 내린 이들농살 불러내려요 왕쌀이오 바판마당의 혈압살 바판마당의 회룡살이오 지붕 아름다운 용총살 호립대 타두당쌀이오 마루대창의 섬균깃살 건너받이는 그농살 안방을 쳐보들어 이벽저벽뼈 파쌀 해지강의 공망쌀 해기난의 상신살 홧대기 되는 너만쌀 내그룹 신주왕신 탈강사 처조왕 대신 낙붕의 등 덕기로 불을 뚫은 꿀띌자 물구멍은 용녀 부인 탄두국의 쇠료가 신홍뚱하루도 마태자 그걸 사연남받이 되는 너만쌀 백살을 회부하다가 그릴 겸선대 그릴 갇혀 원강에 소멸하니 전국선명이 돼까지 많은 사람이라고 행사여기하고 홧대기 발사 소중대로 소원 정치받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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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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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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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